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로 했습니다. 원안위는 앞서 10월과 지난달 각각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을 논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.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. 이로써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정지원전으로 기록됐습니다.